7월 11일에 방송된 강심장리그 영탁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밤 여러분들의 안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간대가 너무 늦게 편성되어 시청률에는 조금 악조건이 있습니다. 7월 11일 방송된 강심장리그는 시청률이 2.5%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는 0.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영탁과 김호중의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이 영탁을 지원하기 위해 강심장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사실 김호중은 강호동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킹에서 고딩 파바로티로 출연을 하며 당시에 강호동이 자신의 손수건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김호중은 독일 유학시 선물받은 손수건을 한번 만지는 조건으로 많이 얻어먹었다며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로 영탁의 길을 팍팍 세워드리고 싶어 나왔다며 영탁과의 진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 출연한 김호중과 김호중의 길을 세워준 영탁의 센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영탁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릅니다. 바로 자신의 지원군 김호중을 소개하기 위해 열심히 복식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 김호중이 출연하며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영탁도 이에 보답하는지라 다소 긴장한 김호중에게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김호중은 토크쇼 울렁증이 있음을 고백하자 영탁은 원래 사석에서는 되게 말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라며 자신의 지원군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김호중은 영탁의 절친으로 나온 만큼 승기팀의 자리에서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썸네일 이름이 이상합니다. 김호중은 친분을 공개한 것과는 달리 찐이야는 원래 내 노래였다는 썸네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일까요? 썸네일 내용만 살펴보면 김호중이 영탁의 최고의 히트곡 찐이야를 뺏겼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당시 찐이야를 처음 들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표정을 전했습니다. 김호중은 찐이야가 자신에게 와 닿았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김호중은 바로 이 노래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선곡 우선권이 있었던 영탁이 먼저 찐이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김호중은 찐이야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은 곡인데 영탁이 형이 가져갔다며 이후 녹음실에서 영탁이 형이 부르는 걸 들었는데 녹음실이 뒤집어졌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찐이야 노래는 어느 누구보다 영탁에게 어울렸던 노래였습니다. 김호중은 영탁이 형이 1시간 만에 녹음을 끝냈다. 사실 찐이야는 원래 내 노래가 아닌 내 마음속의 노래였다라며 영탁의 노래 실력을 극찬해 준 것입니다. 이에 영탁의 절친으로 나온 김호중의 극찬에 영탁의 어깨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이날 자신이 즐겨 먹는 호호 샌드위치 레시피를 공개하며 스튜디오에서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호호 샌드위치의 최초로 맛을 본 김종민은 이게 맛있냐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영탁만은 달랐습니다. 외국과 한국 정서가 콜라보가 되어 트바로티 같은 맛이 난다며 예전에 치킨 대전에서 음유시인 같은 맛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김호중의 찐친 지원군에 영탁은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중과 영탁은 청춘을 돌려다오 무대로 스튜디오의 감동을 불러오며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주에도 김호중이 출연을 하니 영탁과 김호중의 탑세븐 콜라보가 다시 한번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영탁의 찐친으로 출연한 김호중이 찐이하는 영탁의 노래였다는 극찬을 해준 소식과 이에 감사의 표현으로 김호중의 호호 샌드위치에 음유시인 같은 맛이 평가로 김호중의 기를 살려준 영탁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